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매주 금요일마다 문화소품권을 나눠드립니다 스킨부터가 이미 더러워 보이지 야 저거 문도 손가락이야 발이야 저거 위에 더러운 거 좋아 어 갈리오 소풋이다 모르가나 텔이네 아니네 갈리오 소풋이네 이거 갈리오 소풋이예요 픽 섞었어요 저기 진짜 우리는 내부 분열이 너무 쉽게 일어나다니까 또 게임식 하면 또 열심히 할 거면서 그 문도 도란방패 맞지 일러오 한번 또 인베 방어 해볼까 나 탑 같이 모여줄게 도란방패 이건데 저거부터 가시는 분도 많다 여기 위 봐줘야 돼 여기 여기 아 맞다 우리 늦었는데 뭐야 이분 뭐야 보러가나 야 너 그쪽에서 나와봐 볼 수 있어 나 없어 거기 아 풀빛어? 아싹 헤이드 소풋이 하나 주고 그 사이에 돌아와서 들어올려나 아 오케이 위에 있네 아니 누가 대회에서 장난을 칩니다 야 우리 이거 먹고 가자 어 같이 놔먹자 같이 놔먹자 같이 놔먹자 어 잠깐만 얌 이쪽 싸움 났다 예 빠지고 있어요 아 근데 이거 느림배 갈만한거 암 어? 잠깐 먹으러 오는데 이거 정글 먹어야 돼 거기 시간 없어요 아 미드가 오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네 딱 고 안 돼 그냥 선벅 가자 선벅 둘이서 먹을 수 있으니까 드셈 먹었음 일라우이는 삽이 있어요 네? 마 임파사 어디서 그렇게 뚝 감았고 왔니 으흐흐흐흐 저는 저어어어어 문 닫으러 가졌 이 포토가 왜 걸레짝이 돼가지고 지금 흐흐흐흐흐 걸레짝이라뇨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맞아 엄마한테 너무한거 아니니? 변했어 베륜인가? 뭐야 엄마한테 이럴거야 어? 혼남네 우리 엄마 멀리 있는데 응 어? 왜 이렇게 왜 안먹어지지 나 시스 용긴데? 우리 엄마 오늘 봤는데 우리 엄마 지금 집에 아 죄송 아 죄송 진주에 계시나? 망남에 계시네 어? 무빙을 아냐? 셔오 라인 밀자 라인 밀자 선일에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 공격적인거 한번 보고싶다 그러셨으니 저 시스가 용긴데 머리에 머리에 타고난 타고난 응 괜찮아 아 1렙이 2라서 딛교하기가 조금 더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빠지자 아래 바위게 지금 먹었음 지금 먹었음 확인 오케이 확인 일라오이 미아에요 스카노 주심 그쪽 보는거 같아요 모르가나 그쪽 본다 자꾸 괜찮 겉이 눈äg이 우쪽 탑 털루 전 탑은 쏠킬 최대한 안내드릴테니까 일단 미드랑 바텀 위주로 가주세요 저 종도 할거에요 아예 저 동선이면 형 정글 턴 거일수도 있어 털면서 바텀 동선 잡을수도 있을걸? 살짝만 살해봐봐 다행히 먹혔슨 지금 아마 미드쪽으로 갈 가능성 있고 아니 바텀 덱일수도 있어요 왜왜왜 바텀 필리아 느낌이 근데 바텀 아니면 그냥 집 가가지고 한 번 정글 털면 집 가면 라인 쭉 밀려 우리가 주도권 다 뺏겨 아 열받아 첫템 잘못 싸워가지고 집 가고 싶어 흠 한 와드 어떻습니까? 와드 하셨어요 그냥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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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면 되믄 아 무다 우는데 아주 아까운데 오케이 오케이 풀 지워주고 가시는 겁니까? 네 이거 안보인다 나 힐있어 나 힐있어 나 힐있어 어? 바텀 싸우면 소울 어? 이겼다 바텀 바텀 이겼어요 아 잘했어 왜 들어오셨지? 몰라 힐 없는 줄 아시고 응 그랬나봐 뭐야 이거 텔 밀자 밀자 어 뭐야 바텀 어 쏘리 쏘리 아 이거 안 죽는다고? 아하핰 하핰 하하핰 펠 때문에 펠 때문에 내가 피 상태가 안 좋아서 이걸 못 죽여 어부카형 쏘리 형 맛있게 먹어 나 여기서 세 명인데요? 어 이거 애가인데? 스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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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미안해 내가 그냥 풀로 호응해줄걸 그랬어 방금은 뭐야 풀 안썼어? 오 아니 근데 3명이라서 그냥 난 뒤로 빼는걸 생각했어 괜찮아 괜찮아 미안 미안 야 포킹바로스 템트를 아는 사람 포킹바로스 그거 요오무 요오무 첫템 요오무 가고 드락스 하러 간 다음에 미안 나 너무 오랜만이라 기억이 안 나 신발은 뭐 신속에 가도 되고 아니면은 뭐 유동적이잖아 신속 가는게 나 어? 신속? 아 그래? 요오무부터 가야겠다 응 요오무 신속은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아 내가 쟤네한테 안 붙였어 과연? 모카의 그 말은? 그 말은 하지 말았어 해야겠다 잠깐만요 잠깐만 천천히 천천히 빠진다 알고 있는 것 같아 와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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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그래 나 뺄게임이야 음 아 이거 내가 너무 실수해서 실수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우리팀이 힘들어졌네 괜찮아 천천히 하면 가 아 그래? 지금 세주안이가 위치 확인이 안 되거든요 조심 네 오케이 지금 일라오이 아래쪽에서 올라왔다 방금? 응 네 위험한거 없어 신속생 갈게요 신속생 가면은 Q 나이스 바로 갑니다 진짜 역시 드래곤월이요 아 뭐야 아 나 막타만 해주려고 했지 마음이 너무 잘 맞아 아까부터 와드 깔 때부터 알아봤어 맨날 와드 똑같은데 깔아 맞아 으악 CS 으악 일라오이 이거 나 다이브 갖고 있는가? 아 아니 맞았거든요 아니 보는거 같은데? 저 마순팔이거든요 6렙 찍으면 되잖아 저쪽도 마순팔이네요 어 아 2렙 아닌데요? 그냥 좀 맞아줘야겠다 바텀 가기 잘 안나와요 그 정글링 보시면 될거 같아요 바텀 세주 어 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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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간다 어 확인 하필 알거에요 사장 갈까요? 한번 들어가볼 어 갑니다 어 확인 확인 저가 더 빨라요 갈리오가 더 빨라요 오케이 모르간한테 가 모르간한테 가 모르간한테 가 빼나 빼나 아 안돼 이놈 뒤엔놈 뒤엔놈 가는 중 갈리오가 지금 바텀 또 가고 있어요 나이스 어디가세요 이제 느려졌어요 이 사람은 느려졌어요 어 쏘리 이거 좀 힘든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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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저 궁 안쓰고 죽었어요 궁 안쓰고 죽었어요 나가 시스루가가 녹기는 했는데 오 오 오 어이 어이 파동쿤 살살하라구 집중하라구 아 어이 어이 아 파동쿤 밸런스 패치 아주 좋아 아 고맙다구 아 아주 좋아 밸런스 내가 궁키고 들어갔으면 일라오이 그냥 나 못 잡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 어이 어이 파동쿤 빨리 가라구 어이 어이 파동쿤 필요한가 오늘의 몰입했고 이거 세조안이 탑쪽으로 갈 듯 하거든요 느낌이 타투 조심 지금 바텀 안보여요 미드 로밍으로 갈 듯 분위기는 원래 이랬어요 우리 대회때도 이랬어 먹으라구 맛있다구 광탈 뒤지죠 광탈 아 진짜 왜 광탈 했을까 어 잡으실분 우리 그때 너무 질캠해서 그래 나차간 유행이 갔다올게요 가는중입니다 불풀 되나요? 이 사람 방 없거든요 어 뭐야 세조안이 안다나요? 아 잠깐만 느려졌어요 아 저 궁 뺐는데요 여기 세조안이 바텀 아이텀이야 오케이 바텀 리 어 나 방금 끌어올줄 알았는데 안 끌어올 안 끌어올 저거는 일라오이가 또 잘했는데 이번에는 아 맞아 저거는 일라오이 많이 하셔 음 내 말 듣고있지 뭐라고? 나 지금 아 나 지금 이거 오디오 겹쳐 잘 안들려 잠깐만 아 미디어 안가겠다 오케이 너 되게 공격적으로 잘하신다 일라오이를 어 가정 아 아 아 바텀 밀자 바텀 밀자 바텀 밀자 이거? 이거 강제로 밀기 좀 힘들어 여기 일라오이 텔 이거 있어? 있어 없어? 나 텔 있어 나 텔 있어 텔 탔다고? 아니 아니 일라오이 텔 있어 없어? 어? 여기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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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부터 이거부터 세조안이 붙어 세조안이 붙어 오케이 아 애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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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왔어요 나 왔어요 아저씨 죽여줄게 그건 없지 근데 저거 타운 쪽이랑 타운 쪽이랑 좀 그래 나 콩 있어 이거 바루스가 안 올라오면은 빼는게 맞아 차라리 욕먹죠? 오케이 다 같이 왔어 다 같이 저기도 일라오이 왔어 우리 텔 뺀걸로 만족하면 돼 나 궁꽃 온건 не 궁꽃 공짜임 형 우리 용 무조건 공짜임 응 롱짜 나이스 나 미드윙단 좀 할.. 아니야 집 갔다 하겠다 오케 근데 이거 이거 바텀 다이브 좀 싹 가능 가능한데 내가 이거 텔탈게 이거 라인 밀고 있어봐 나 이거 칼리오폰 100개 거 같애 카이사 피 없어 가지고 될 거 같은데 바로 아이수데 좀 애매해서 어 잡았어 잡았어 포킹이잖아 오케이 나 피니 미쳐 미드 미드 미드!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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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분 잘 끌어 비빌거야 하지마요 안녕히 계세요 무서워요 하지마세요 하지말라면 하지마로요 아 아 아 어이 무섭다고 아 이분 잘 끌어 미치겠어 이거 바텀 바텀 한번 봐주실까요 우리 마저 형님 바텀 한번 봐주십쇼 감사합니다 오케이 굿 우리는 탑으로 이거 이거 덩글타이 덩글타이 집가 집가 현이야 집가 바텀가 바텀 괜찮아 커버만 하고 써봐 오케이 오케이 아니면 아사리 뒤로 돌아와 사일러스 오잖아 사일러스 오고 안다 어 보고있어 싸우면 안돼 그냥 나 부는 중이기네 뒤에 갈리옥 오이오이 야아 강하다고 여기 모르가나요 아하하하 아 불사나다 모르가나 다들 강력하라네 하하하하 아 나 방금 죽는줄 알았네 깨뚜라 오이오이 방심하지말라구 나 방금 카이핑 실수했다 근데 뭘 실수한거지 난 실수 안했다 평케는 신발을 뭘 가야될까 아 도발이 있고 헤르무스 응 또 호로로? 어? 아니 이거? 아 행복하구만 어 뭐야 어? 루틸스 있으시면 제가 알께요 어디가세요? 어 뭐야 왜 안놀려줘 아까비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아 너무 쿨하신대 아 너무 쿨하신대 아니 왜 자꾸 핸디캡 주세요 아까도 윌라오이 보내주셨는데 여기여기여기여기 빨리 돈을 많이 내보라 안 받았다 탑으로만 탑 왜 다 받았어야 진작아빠 진작아빠 마이콜영이었어 어허 W 드릴게요 W 드릴게요 4번도 이기고 모든걸 가진 남자 저 궁있어요 궁있어요 멋있다 아니 왜 안나라지 계속 오이오이 마제쿤 손가락이 돌았나? 나이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럼 변명 통하지 않는다구 아 야래야래 미드 미드 이렇게 된거 궁없이 사람을 죽여버려야겠고 아이고 역시 나 미드 못 막아 이거 나 치카야돼 남기없어 이거 켜면 안될거 같은데? 이거 줘도 될거 같다 어 1차 타워까지는 괜찮은거 같다 안줄거 같은데? 나 안줄거 같은데? 나 안줄거 같은데? 아 3명 무서운 무서운거 그럼 줘야지 3명이면 줘야지 모카에 안줬다 안줬다 오우 용 1분 여기 조심 야 나 블루조라 응? 뭐라고? 빨로스 블루 필요하냐 안줘라 어이 너 어 하니야 잘가 나 따라와 나 따라와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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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이 됐으요 아따 오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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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시에서 졸라 많다 이거 시야에서 잘리는거 조심 오이 용 나와요 용쪽으로 반용인게스야 나와를 생각없습니다 이거 쟤 죽일래 쟤 죽일래 간다 뒤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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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뒤로가 그래 얘가 빠지지 어 뭐 있는데? 가난 좀 가난 좀 이쪽으로 아 이건 되게 잘 끌어 내가 무빙이 너무 없어 나 버려졌다 이거 바텀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아 이거 아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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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모르가나 조심 이거 용쪽으로 아 용쪽으로 용쪽으로 잠깐만요 아니야 live 이 tech 이퍼맨 오케이 오케이 이거 바텀 쪽으로 바텀 쪽으로 쏠용하러 가겠습니다 바텀 쪽으로 이거 한번 봐주어도 돼요 바로바로 달림 이 속 중 바로 달리게요 오케이 오케이 레츠 기릿 레츠 기릿 레츠 고 마제쿤 레츠 기릿 아우~~~ 오그로 끌었지 않습니까? 아 좋은 오그로였다 용도 먹어도 돼 기록 좋아요 문도는 죽을 듯 죽지 않은 yêu치죠 어이 어이 파동쿠 살살하라구 어? 파동쿠 너무하잖아 어? 잘못 썼구요? 내가 널 살렸는데 파동 일로와 파동 일로와 사실 사이가 안 좋은건가? 잘 못 썼구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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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도는 할게 없다 야래 야래 한 턴 빼자고 친구들 야래 야래 우리 친구들 너무 열심히 해 팜라인 너무 심심하다 팜라인 너무 심심하다 팜라인 너무 심심하다 팜라인 너무 심심하다 아 걸러가면 어떡해 바보야 그럼 내가 못 죽었잖아 어? 이러면 안되는데? 그럼 안간 의미가 없는데 아니 너가 그걸로 가니까 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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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이 천천히 하라고 그러면 바론 가도 돼요 저희 바론 재밌지 훗 나오잖아요 바론 먹죠? 바론 바론 먹죠? 아니 바론 바론 먹죠? 야 우리 그 전으로 돌아왔다 바론 바론 왜 토리 왜 토리 왜 토리 왜 토리 왜 토리 왜 토리야 왜 토리야 따 stol 따 absolutamente 액tt 그럼 방탄 안쓰겠습니다 잘 먹어보심쇼 아.. 땡 나 말고 다른 사람 생긴 걸 알아 어아아! 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마지쿤! 실수는 용납 못한다구! 어이!어이!어이!어이! 어이 실수가 잦게 되는군! 아이고.. 어이!어이!어이 마지쿤! 도대체 요기에 이거 왜 박혀있는 겁니까? 어이 어이 파동쿤! 혼자서 어디가 다운하고? 뇌저리 시구만! 이거 레드 나옵니다 레드 먹으러 갈 돈이 받고 싶은 건가? 돈이 받고 싶은 마음이 평상화된 플레이 짠 짠 짠 짠 어이 어이 복타쿤 수운하나면 될 거라고 말했지 안 돼지롱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님들 저희 발은 먹었거든요 정신 차리시죠 저 정글 먹고 있어요 날 지켜줄 심장에 플루 그 약간 상대 팀에 대한 예의도 아닐지도 몰라 우리가 그렇게 지겜하는 거 나 빡겜중이야 나 엄청 빡겜하고 있는데 내가 케이드를 딱 개빡겨먹었다고 우리 갑자기 텐션이 첫판이랑 달라졌잖아 아니 근데 평소에는 개빡겨먹었다고 뭔 소리야 난 오도하고 있다고 이 야레 야레 혀니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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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진지하게 하고 있다고 정서의 우리를 기억 못하는군 야레 야레 대회 광탈했던 우리의 텐션을 기억 못하는가 아 그 진지하게 판을 하고 우리 그때 광탈했을 때 딱 이 텐션이었는데요 2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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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 깼다고 잠타임 놓쳤다고 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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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텐션에 물지 않는다고 이건 궁금하지 않다고 고노야러 암몰안군 여기 탑 조심해요 저희 멀어용 용 30초인데 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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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라고 그냥 미드랑 바텀 1,3,1로 밀면 돼요 네 밀겠습니다 와와뛰드 와왑왑왑 엘esz어 으루하누 Kid loan 왁اhd 왁아 왁아 그래 부야누 웬스 어깨ura 탈 파동쿤 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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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왁아 르르르르 끌어버려 꼬리 따세 아니면 미드도 괜찮네 나는 탑을 밀고 있어 찰거거든요? 어 탑이 차 밀고 탑 우리 압박해볼게 계속 어 뭐야 못 갔군? 호킹 잘하고 있냐고 궁 맞았다 여기 3명 있다드 이거 탑 탑 탑 지금 탑 어디가 이거 2개 빠졌음 무르하라 세조안이 궁조심 궁조심 야네 야네 포탑을 내가 맞아주겠다고 어 얘도 노궁 카이사도 노궁 아 노궁 파티 다 노궁임 다 노궁임 내가 궁을 다 빼고 죽었다네 궁두는 비비기만 하면 되다구 내가 포탑 맞아준다고 가라고 좋아 잡아 잘 도망가네 야 미끄러다고 공받이라고 너 부엉도 너무 세다고 너무 강하잖아 정이다 이번엔 5킬이 아니라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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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ss 갈라오이 궁! 갈라오이 궁! 이게 뭐지? 아니 근데 블레인은 나쁘지 않다 갈라님 이게 다 궁이 안나가서 그렇다 궁만 나갔으면 어시가 더 있었을텐데 어 내가 요 포탑도 깰까? 아니야 그거 그냥 빼자 그래! 휴 맞추면서 뺄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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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열심히 정글을 돈다고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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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허락도 안 받고 먹다니 하하하 나도 내가 그렇게 쌀 줄 몰랐어 야 먹어도 되겠습니까 정도는 들을 줄 알았는데 아니 아니 하하하하 먹어도 되겠습니다 카라 아래 아래 아직 모카를 잘 모르다니 아래 아래 모카를 먹고라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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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카쿤 오 여기 모카쿤 아주 멋있다고 모카쿤 걱정하지 말라고 모카쿤 너무 강렬하다고 아아 도망쳐 바로 20초라고 아 나 혼자 일어납니다 나 혼자 이 Elder 포탑 밀겠다고 레절을 보여주겠다 이것이 바로 레절이다 선물이 미나 나란 떨어진다 고거 보태야지 저희 빼야 돼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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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해 천천히 해 내가 카이산 나 비벼줄게 해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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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걸 버린다고? 아 이거 좀 너무하잖아요 어 버려야세 버려야세 아니 이거 싸울만 했는데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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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조심합시다 우도담당 개인팟쿤을 무시하는거냐는? 아하하 야레야레 혀니쿤 아니 날 모르다니 저희팀 탈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레야레쿤 오케이 집값다 오겠다구 뭐야 이거 아 세상에 세상에 생상도 못했다고 와드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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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치료보는거 같은데 야레야레 이거 버릇먹으러 오면 안되다구 한 명은 타고 쳐줄줄 알았어 아니 이 군들 야레야레야레 야레야레야레 야레야레 뇌저라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나 살아갈 수 있거든 갑니다 또 왔습니다 자신있다세 자신있다세 자신있어서 들어간것이다세 이건 아니다세 이건 아니다세 이건 아니다세 하지만 난 강하다세 그쪽도 초쏘에서 나오십시오넙 어디에 갑니까? 오딜 오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 오우킹? 오우킹 바로? 아 야래야래 야래야래 못내왔다구 나도 갔지롱 아시죠? 문어 하나? 문어다리 2개? 문어다리 3개? 문어다리 4개? 저 근데 저기 AP 딜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당당하게 AD만 올렸는데 왁템 오이 오이 AP를 무시하지 말라고 아니 AP가 이 코어 밖에 안 나왔는데요? 아 나 조냥하고 싶은데 팩트라서 할 말이 없다고 오? 문이 아직 안나왔다고? 13초 집에 갔다와야겠군 오케이 이거 같이 비비자구 같이 가자구 아 안돼 안돼 사일러스 쿨 굴룡입니다 전하 오이 오이 용은 역시 드래곤 슬라이어가 가야지 용은 드래곤 슬라이어가 가야지 용은 굴룡을 시장해 주시옵소서 제가 벗겨 싸웁니다 민씨옵소서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좋으려고 다가자고 5초 5초 2초 2초 6초 3초 2초 5초 3초 3초 이 장면은 없음 이 장면은~! iskdm2 안돼!! 죽었다! 죽아셨습니다 아 안됐다 제작진이 자세하게 제작진이 아까니저 bah 디테일이 뷔 와 그렇지 이 장면은 내가 내가 나 로봇 뷔